근데 이 제품이 신인상을 받은 데는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화면으로 딱 보시는 것처럼 신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왜 신상이 나오면 요즘 트렌드가 조금 더 미니멀해지잖아요. 헤드라이트도 조금 더 슬림해지고 다른 디테일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듯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쇼다운 점퍼 굉장히 좀 미니멀하게 잘 풀어내지 않았어요? 깔끔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지금 사이즈를 백사이즈 정사이즈로 한번 입었어요. 근데 어깨에 살짝 보여드리자면 너무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한 사이즈 업을 해서 입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미 오버핏이라서 그냥 정사이즈 들어오시면 제가 입는 것처럼 살짝 여유로운 핏, 이런 핏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FW 시즌에 어떤 아우터를 입으시던 간에 이너를 입으실 때 겨울 감성을 그대로 느껴보시려면 저는 케이블리트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커플상이잖아요. 명색이. 커플 시뮬러룩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봤는데 진짜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시작되고 여러 가지 연말에 행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커플룩으로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정말 센스 있게 잘 입었다는 아마 그런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입었을 때 정말 후끈후끈한 느낌. 그래서 같이 연인끼리 커플룩을 입고 가셨을 때 보기에도 굉장히 귀엽고 포근해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크림이 가득 올라간 따뜻하고 달콤한 라떼를 같이 마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성의 커플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안쪽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니트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명 정혜인의 라운드 니트예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정말 일단 감이 오시죠. 두 장 이상 구매 시 10% 추가리를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이건 입을 게 많은 라인업이 다양한 정말 기본기가 짱짱한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실 커플룩으로 입어도 괜찮을 만큼 마인드 브릿지가 주는 좀 이렇게 정갈하면서도 미니멀한데 단정한 느낌이 있죠. 이게 통하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